안녕하세요 고마선영 미야입니다 첫 번째! 짠! 이거는 엄마가 좋아하는 냄새예요 이 냄새 가면 저 엄마가 아 엄마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랩파트에 알면서 다시 또 놀으라는 파트가 있는데 거기를 앉으면서 하는 파트인데 거기를 간단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저는 섹시하게 멋있게 섹시하게 하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냥 섹시하게 하세요 김치찌개 김치찌개 왜요? 밥이 있었어 김치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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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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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찌개 김치찌개 주간 1 1 2 1 2 2 1 2 배에 힘없이 에에에 하면 허리에 너무 안 좋은 자세를 만들어요 그 상태로 무너평해도 효과가 없어요 이 운동할 때는 포인트는 먼저 배에 힘을 베에 허리가 아파요 그런 사람한테 저는 똑같은 운동 알려줄게요 다리를 옆으로 말고 앞뒤로 이라는 느낌입니다 손을 밀어 슈을 밀어 배를 안쪽에 납작하게 응! 그 상태로 어쩜 힘! 하나, 둘, 넷, 넷, 다섯 하면서 후! 그래서 맨날 하면 배도 힘이 잘 되고 이제 근육이 점점 생기니까 자세도 좋게 나오고 머리도 나올 수 있어요. 샤워할 때 소속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뒤로 돌아서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 맨날 샤워하잖아요. 그때 같이 하면 맨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대박이지? 좋죠? 짠! 이렇게 운동이 끝이 났습니다. 잘 따라와 주셨나요? 네! 여러분 집에서 운동 이렇게 같이 열심히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조심하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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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1주년 팬미팅 리허설 전인데요. 조금 긴장돼요. 긴장돼요. 맛있어요 그릇. 좋아요. 내 새로운 안경. 2주년 팬미팅 리허설 전에요. 두 눈에 감상하러 갑시다. 3. 3. 3. 4. 들어가세요. 너무 나섭하다! 스틱크 스틱크 인사에요. 안녕! 바이바이! 여기는 제 콜렉션 록카여. 3, 2, 1, GO! 지금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왓다네! 왓다네! 여러분 왓다네! 시작할 거예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마음도 준비하시고. 월드잖아요. 월드. 월드 쇼케이스예요. 맞아. 지금까지는 한국에 올 수 있는 그룹밖에 못하지만 이번에는 온다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많은 그룹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이런 식으로 미아 BGM 만들고 싶다. 미아가 올 때마다 그런 BGM. 바이바이! 999M입니다. 너무 싸지 않아요? 이거 카메라예요. 갖다 할게요. 보고 계시나요? 아 대낮 들어요. 모르겠어요. 노평링! 노평링! 예를 들어요! ICP! 조심해! 내가 미아야. 네! 네! 핑키 스타트에는 핑키니까 핑크 세. 레츠한테 누렸린리니까 러츠. 대신 공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What do you think? 눈이 제일 중요하지 Bohemia 아니야 오빠도 뭐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 번 더 몇 번 더 크게 하는지 봐야겠다. 엔딩 로우 차라라란 짠짠 내가 올려줄게! 차라라란 짠짠 우웅 컷!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 12,000도 아닌데, 실제? 그 말이야! 오케이! 활동하면서 하는 온라인 2사인회 마지막! 마지막으로 갈게요! 귀여워! 오늘 대박이에요! 나 이거 다고싶어! 안녕? 그렇죠. 처음에 요리 영상 올라가고 이미 나오고 있어. 근데 이거 하나도 없는데 연습하고 이러면 이거 어렵지 않아. 미아 비! 미아 다고있어요. 맞아요. 도르나 쫓겼다. 너무 많이. 도라인이잖아요. 도라인이잖아요. 매일매일 먹방. 컴소 미아니까. 컴소 미아니까. 이거 어디서 본 적이 있지 않아요? 이 그림이. 살짝 다른데, 이거 제가 바즈카 앨범 그 더키즈 때 그렸던 열쇠예요. 이 디자인! 제가 그렸어요. 제 그림이 여기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또 I can't be 입니다. 오! 연색이 있어요. 수록군빨 생각나서 수록군빨 소빨 양쪽 소빨 우리루루 학 들어. 아, 민규야! 아, 민규야! 지금 어디 가도 많이 있는 거 같아. 나 이거 몰라. 저는 오늘 맛보니까 뒷머리 잘랐어요. 오! 그러네. 그게 잘 없는데 지금까지 방송 보면 알 것 같아요. 여기가 없어요. 안 그래도 아까 언니 머리 자를 때 너무 뒷머리가 귀여웠어요. 그쵸, 귀엽죠? 잘하니까 더 하고 싶어. 더 열심히 생겨. 더 잘하고 싶어. 더 열심히 생겨. 더 잘하고 싶어. 만족하지 않아요. 이번 어? 네. 그거 들 때까지는 안 끝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안 끝날게요.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게요. 여러분도 끝나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